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날까지 금년 한해만은 깊이 잃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립니다.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그래야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 모든 일을 주관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간시간에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금년 한해를 주님 저희 총회 신학교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보험 말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각처에서 모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히 도와주시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회장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히 도와주시옵소서. 또 우리 사모님이 주 안에서 날로다 기도하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시던 주 앞에 몰여주시옵소서. 아버지의 각 교회에 우리 필요한 목사님들 저들에게 신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건강에 건강을 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강구할 것에 너무도 많이 싸우나 이제 모두 다 이미 주님께서 아시오며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